나 스무 살 적에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되지 왜 난 안되지 되뇌었지 말하는대로 말하는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난 모른대로 생각한대로 할 수 있단걸 거짓말 같았지 보내는 적 없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대로 말하는대로 될 수 있던걸 두 눈을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말하는대로 생각한대로 생각한대로 할 수 있던걸 알게 될 순간 두 개 굳어졌지 말하는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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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댈 믿는다면 말하는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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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수 있어요 생각한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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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li 보석은 우osizan 부부하니 ис înfell은 영원히 말하는대로 우리 그댈 Yung rijung tying 아멘